속보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4월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하여 북서태평양 구역의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기상청에서 1호 태풍 상후가 발생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10일 정도 늦게 1호 태풍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호 태풍 상후는 4월 20일 저녁 십시 발표 기준 괌 동남동 쪽 약 13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북서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9m, 시속 68km이고 강풍 반경은 260km입니다. 1호 태풍 상후는 현재 북서쪽 방향으로 시간당 27km씩 이동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호 태풍 상후는 마카오에서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써 바다 속에 사는 산호를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1호 태풍 상후가 자리한 지역에 해수온이 높고 연직시여도 낮아서 태풍이 발달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남서쪽의 연직시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호 태풍 상후 자체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호 태풍 상후는 4월 16일 지난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식별보호가 붙은 92호 열대요란으로 발달을 하였으며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는 어제 4월 19일 새벽 3시에 이 92호 열대요란이 24시간 내에 열대저기압 TD단계로 발달할 가능성을 중간단계로 상향하였으며 이후에 6시간 만인 오전 9시에 tcfa 통보문이 발령되면서 태풍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일요일 4월 16일에 92호 열대요란으로 급속히 발달한 1호 태풍 상후는 4월 16일 92호 열대요란이 급속히 발달한 미크로네시아 인근 지역인 피지에서 4월 16일부터 규모 4에서 6.7까지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4월 17일에는 92호 열대요란 1호 태풍 상후 근처의 바누아트 포트빌라에서도 규모 4.74.74.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하루에 발생을 하였고 조금 특이점으로는 서부우주 부름의 케이블비치에서도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근처의 파프와 뉴기니에서도 규모 5 이상의 연속 강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습니다. 4월 18일에는 북마리아나 제도에서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92호 열대요란 1호 태풍 상후 주변의 부리고리 지역의 해저화산들이 연속 폭발들을 하면서 1호 태풍 상후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일본의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즈마에서 수십 차례의 강진이 발생 중인 현 상황으로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현재 1호 태풍 상후의 예상 진로도를 보면 괌과 사이판이 자리한 마리아나 제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1호 태풍 상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리고리 지역들의 해저화산들의 폭발들을 고려해 본다면 재발달할 가능성도 있으니 계속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수정하실 때의 해저화산들이 1호 태풍 상후의 일회의 해저화산들의 폭발들을 고려해 본인 счит